자, 8번 볼게 우리 much of 하면 many of나 much of는 다 무엇의 상당수란 뜻이야 상당수의 요것 상당수의 요것 근데 요것 자체가 명사인데 단수지 그러니까 much of가 오는 거고 명사의 상당수, 상당수의 명사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는 것, 매일매일 하는 것의 상당수는 자동적이야 그리고 두번째로는 얘가 가이드돼 근데 무엇에 의해서? 습관에 의해서 자, 컴마 엔진어왔네 자, 요거 그리고 무엇한다 선생님 어쩔 때 그리고 그거고 어쩔 때 동시동작인가요? 사실 그게 두 가지가 크게 구분 자체가 의미 없는 경우도 많아 이해되지?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little 자체가 거의 요구하지 않다잖아 그러면은 그리고 거의 요구하지 않아 의식적인 어떤 인식을 맞지? 자, 그리고 의식적인 인식을 거의 요구하지 않아 그리고 그게 나쁜 것은 아니야 라는 얘기지 이해되지? 자, 오랜 시간 동안 이 투어리즘이라는 것은 보여져 왔어 무엇으로써? 거대한 몬스터로써 근데 어떤 몬스터야? 침공 하느니지 근데 어디를? 바로 토착 사람들의 영역을 자, 근데 또 어떤 애야? 그들을 이블로 소개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악 근데 현대사회의 악에게 소개를 하면서 침공한다 이거지 이것도 지금 분사 구문에 분사 구문 붙은 거야 요구 하면서 요구 하는 이거는 이제 수식이지 분사에 이거 부식 분사잖아 분사 맞지? 근데 이 분사에 분사 구문이 또 붙은 거야 이거 하면서 요구 하는 몬스터 요렇게 이해되지? 자, 토착 사람들이 현대사회의 악에게 소개를 해주면서 그 사람들의 영역을 침공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이제 분사의 수식인데 그 안에서도 분사 구문이 또 붙을 수 있다 그러한 거대한 몬스터처럼 투어리즘이 여겨져 왔다 요거지 다음 자, 우리 팔로잉 자체가 무엇? 이후에라는 뜻이야 자, 이후에 이건 외워줘야 돼 자,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우리 O는 여기서 어바웃이지? 무엇에 관한 어바웃이야? 에이징 하면 노화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화장품 중에 안티에이징 하면 노화방지 화장품이지 그거에 대한 어떤 학문적 담론 그것이 전형적으로 나타냈어 무엇을? 이러한 것들을 바로 노쇄함의 원인이라고 나타냈다 이렇게 되겠지 이해 되지? 그래서 우리 팔로잉 명사 하면 명사 이후에라는 뜻이다 다음 자, to produce this effect 이러한 이펙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너희 둘은 should stand 서 있어야 돼 어디에? 대각선으로 반대된 코너 그 공간에 여기 서 있어야 돼 근데 무엇을 하면서? 벽을 마주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거 하면서 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다음 자, 너가 우리 포커스라는 점에서 자, 이 포커스는 그냥 포커스야 포커스에서 너가 whisper 하게 되면 속삭이게 되면 그때 reflective waves 반사된 wave 그러니까 모두 arrive at the same time 모두 동시에 도달해 근데 arrive은 as을 쓰잖아 어디에? 나머지 다른 포커스 너가 한 포커스에서 속삭이면 나머지 다른 포커스에 모두 동시에 음파가 전달이 돼 자, 근데 우리 이렇게 컴마에 ing 나오고 따라서 나오면 이거 대놓고서 결론 결과랬지 결과 그리고 따라서 무엇한다 그리고 따라서 강화시켜 무엇을? 서로를 자, 근데 분사금은 이렇게 두 개 나올 수 있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가 무엇하게 해줘? 너의 말이 들리게끔 해줘 이 두 가지를 따라서 해준다 이렇게 되겠네 이래지 그다음 자 나무의 컬러가 무엇처럼 보였어? 얘네들이 불이 붙은 것처럼 보였다 이거야 그런데 컴마 나오고 자 큰 P링 그 앞에 뭐 붙었어? A 붙었네 맞지? 의미상 줘 빨간과 아이고 의미상 줘 누가 무엇하면서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빨간과 오렌지가 옐로우와 골드랑 경쟁하는 경쟁하면서 경쟁하면서 다 여기까지 보이는 거였겠지 맞지? 그러면 얘네가 경쟁하면서 불 붙은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되겠지 이해 되니? 그래서 빨간과 오렌지가 옐로우랑 골드랑 경쟁하면서 얘네가 마치 불 붙은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이해 되지? 자 복습하고 넘어갈게 이렇게 침 ですね